이 동영상에서는 응답 나열 및 미응답 나열 진단 기능에 대해 안내합니다. 미응답 나열 기능을 사용하면 응답하지 않는 필드 장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장치를 피잉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이 옵션에 대한 내용은 피잉 벨브 또는 센서 동영상에서 다룹니다. 응답 나열 기능을 사용하면 응답하거나 컨트롤러와 통신하는 필드 장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려 진단에 맞춥니다. 진단 화면에서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 진단을 선택한 후 다음을 누릅니다. 두 번째 진단 화면에서 응답 나열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응답하는 필드 장치 목록이 표시됩니다. 화살표 키를 눌러 목록을 탐색하거나 키를 눌러 목록을 새로 고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